형님 머리만 말리고 오겠습니다 진짜 샤워하고 왔는데 눈에 심취한 나머지 눕고 말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좀 늦었죠? 헐 라잇감이랑 같이 게임하려고 내가 어? 진짜 죽은거 아냐 저 오더 따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희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 끼니주랑 같이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끼니주는 네 거거잔 롤큐로 근데 이게 이적이라고 해야돼? 뭐라고 해야돼? 이사 롤큐 신참 받아라 오케이 신고시 가겠습니다 제가 롤큐 선배로서 신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신고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차하게 해도 될까요? 아 네 형님 어 평 한번 찍어봐라 아 까오로 가 이제 까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몸에 까오가 좀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인데 까오가 있는? 아 까오는 뭐 충만 하죠? 오케이 혹시 충만치킨하고 무슨 관계죠? 충만치킨이요? 예 아 척조 측만증이라서 제가 아 좋습니다 어 사람이 좀 많아요 가오가 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이런 거로 쫄면 안 돼요 낙가산이 느렸다고 해서 빼면은 그거는 이제 하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좀 하다 보니까 일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식은죽 먹기에요 아 식은죽을 먹기 네 식은죽도 그 먹다가 혹시 막 식은죽도 이제 본죽 아니면 안 먹거든요 아 아 되게 디테일하네요 아 그쵸 이제 고우스라는 법은 자고로 이제 디테일한 법 음 식은죽은 맛없어서 안 먹는 편인데 그런 것까지 남김없이 먹어 치우는 그 모습 정말 본받을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더 할게요 아 예 하십쇼 적을 잡아주세요 예? 네? 예 선배님이 잡아주시는 건 아니죠? 에이 이거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지 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? 80 모르소 담벼락 아 도망갔죠 어 그리고 저희 이제 미션이 거졌거든요 아 미션 이번판 치킨이식 각 5만 어? 아 그런 기강 잡아보자고 아 정리 못하고 부탁드립니다 왜 갑자기 열심히 하세요 정리예요 아 오케이 5만원 받아야지 여기 내려서요 차를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쫄래쫄래 가서 리포북하나 밀타파워 파밍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각자 각자 생존 그럼 어머머스 유튜버답게 오른쪽에 뭐가 있지? 벤트요 아 예 벤트로 가시면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싸고 걸게요 오케이 엠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엠퍼 밖에 안 써요 오호 베릴이 너프가 돼가지고 오호 어 밤독이 되게 심해졌어요 맞지 맞지 그래서 이제 엠퍼 같은 경우에는 탄소기 그거를 체험하면서 지금 엠퍼로 꿀을 빨고 있습니다 오 들어가서 혹시 적을 잡고 싶으세요? 아니면은 뭐 좀 살아가지고 저기 우리의 미션을 성공시키고 싶으세요? 미션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여기 여기 어때요? 1번? 어디? 와 저기 가면은 제가 봤을때는 4년간의 경험으로 보아 지금 저기 센터 아무도 없습니다 아 안맞아요 그런거 자 레드존도 터지는데만 터지기때문에 예 보세요 절대 겁먹지 않았거든요 자 문이 열릴거에요 있네요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싸워서 싸워서 이기면 돼 자 아무도 없죠 일부러 그 룩이 피가 없는걸 보아서 보아서 뭐죠 이거? 뭐죠? 방귀끼셨나요? 아 저 아닙니다 누가 꼈어 이거 어 요 아래 뭘 던져요 그 아래요 지금 본인 아래 오오 바로 밑에 있거든요 제 밑에 오케오케 점프샷 하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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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아까 샤워하고 왔죠 아 오케 아까 한참 전에 샤워하고 왔는데 머리감고 뭐 물에 심취해가고 늦으시는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자기장 보고할까요? 아 가요? 아뇨 아뇨 차 빼두는 겁니다 잠깐 시동 시동 예열 해놔야 돼서 차를 혹시 그 영화 시동 보셨나요? 몰라요 안 봤어요 안 봤다 그러면 또 동석이 형한테 한 대 맞을라나? 안 봐서요? 아 안 봐서요 안 봐서요? 예? 씻을 때 안 먹고 씻는다고요? 되게 특이하시네요 보급이다 와 저거 먹어야지 네 저 됐어요 제가 이거 옹월드림 옹호 한다고요 저를? 네 아니요 어모 어모? 옹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? 아니요 어모고사 하려고 이따가 아 어모고사 하려고? 재미있겠다 제가 봤을때 MK14 에따이다 반응은 에따 밖에 없어 다른 척은 허 할 수가 없었는데 어? 저희 자기장 이제 바뀌었는데 슬슬 이제 잡으러 갈까요? 오케이 슬슬이 오케이 슬슬이 마스리 슬슬이 마스리 어디로 갈까요? 어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자 누구나 좋아할만한 자리 여기나 여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은 적들이 넘치겠죠? 일반 게임이라 없을수도 아 맞아 우리 아까 없었잖아 여기 왔을때 어 여기 없었어 맞아맞아 없어요 아악 아악 여기여기 어디여기 헤이 바이디 여기 아 세대만 쳤는데 미니로 세대면은 반피야 한참 살아있다 저거 어어어어 저저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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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삼뚝이던데 어.. 이유식간이지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 안되겠구만 내 머리를 줄게 아니아니아니아니 오오오오오 머리한테 맞혀놨어요 머리한테 맞혀놨어요 죄다 삼뚜기야 저거 죽이고 먹어야겠다 뺏어야지 하지만 내가 뚝배기를 부셔버릴 수도 있다는 거 참을 수 없다는 거 어디에요? 나무 뒤에 지금 엎드려있는데 어디서 반대 저쪽 왼쪽쪽에서 NW쪽에서 뚜드려 맞다가 다시 엎드렸어 죽었다 죽었어 아 저거 먹으면 돼 개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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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한 대 르 아 큰 르 루트 스나이퍼 루트 스나이퍼 기졸렐마 한 명 보였을라까 먹음절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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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하네요 별거 없지 아이씨 온다 무서워 미칫 뭐야 야 야 양아시 새끼 이거 양아시 새끼 이거 하자 맞아 이제 바로 10분만에 딴짓하지 핸드폰 오지게 하거나 음악 듣고 막 있고 아 막 그러고 한 한 30분 하다가 아 공부 개 열심히 했는데 너 좀 먹으러 갈래? 이러면서